좋은 아침입니다 9시 반이네 오늘은 머리가 참 머리 예약을 해놨으니깐 이렇게 긴 머리를 어떻게 해볼까 오늘은 그냥 일상 브이로그 하는걸로 뭘 더 자르고 깔끔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늘 브이로그 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간 너무 잘 가 주말을 왜 이렇게 잘 가 자 일단 씻고 미용실로 가봅시다 고고 렛츠고 아 머리 장난아닌데 아 미친 갓 아 날이 엄청 추워졌네 자 일단 씻었으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 오늘 하루 브이로그 시작해보자고 자 옷 다 입었으니까 이제 가보자 아 나 향수 어딨냐 내가 좋아하는 향수 자 그럼 렛츠고 이 머리가 얼마나 이쁘게 될는지 보라고 렛츠고 자 오늘은 여자친구와 사준 옷 오늘 여자친구와 사준 옷을 입고 그리고 가구자구 머리는 가서 아마 세팅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발랐어 자 그럼 가자 날 더웠네 근데 겨울은 겨울이네 햇볕은 좋은데 날이 춥네 생각보다 일단 차 들어 자 가봅시다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머리 잘라보자 자 이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렛츠고 가미 가미 그냥 잔통집하고 올리던지 해야지 아 오늘도 한 것 없이 하루가 또 지나갔네 자 머리도 잘랐고 밥 한 끼 먹고 오랜만에 고기 배부르게 고기 먹고 이제 집에 도착했으니까 씻고 또 내일부터 또 일을 해야지 주말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몰라 자 모두들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연말연시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한 해 잘 보내시고요 내용을 그렇게 많이 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구요 그럼 또 내일부터 화이팅 합시다 월, 화, 수, 목, 금 5일만 일하면 돼 자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어떻게 머리 깔끔하게 잘 된 것 같나? 어떻게 아 더 어려졌어 큰일났네